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X의 사고로 인해서 첫 번째 보급형 전기차죠. 모델3의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재무 상태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틀 동안에만 무려 16% 주가가 내렸습니다. 이 주가의 하락보다 더 심각한 것은 채권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테슬라가 발행한 채권 가격이 무려 12%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시장에서 테슬라 채권 이미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이 중단이 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내렸다는 건 어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죠. 이렇게 미국 기술주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이른바 팡뉴주식들이 된 소리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 팡뉴주식들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게 아마존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아마존이 또 다른 타켓이 됐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업에 대해서 다른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그런 거였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유통 물류에 혁신을 일으킨 기업이죠. 미국 소비자 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이유도 이 아마존이 유통 혁명으로 가격을 내려버리니까 다른 리테일러들도 따라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돼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 고용 유발 효과는 어떻습니까? 아마존이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존으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된 거대 리테일러와 폐업을 하고 있는 중소 상인들이 고용했던 저소득 근로자들이 이 유통 공룡으로 다 흡수될 수는 없겠죠. 사실 이 문제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번 주말이 부활절 주간입니다만 미국에서 부활절 주간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류 같은 리테일러들이 겨울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봄 상품을 내고요. 한 해 장사를 세기분으로 시작하는 쇼핑 시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겨운에 입었던 두꺼운 겨울 외투를 벗어던지고 화사하고 가벼운 봄옷을 사러 나오는 그런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 새해 쇼핑 시즌 이후 처음으로 맞는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이 리테일러들의 기대가 그만큼 큽니다만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골목 상권에 가보시면 이들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이 줄어든 걸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대표적인 흑인 히스패닉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맨하탄 125가 그러니까 할렘 지역 그리고 브루클린의 풀턴몰, 브롱스의 포담로드 그리고 한국분들이 많이 사는 퀸스 플러싱 주변이죠. 자메이카 상권 이런 곳은 예전에 이런 쇼핑 시즌이 되면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고 번화한 상권이었습니다만 요즘 이 지역의 명성은 상당히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바로 아마존 같은 온라인 모바일 쇼핑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요즘 잘나가는 넷플릭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 영화를 CD롬에 구워서 배달을 하던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전역에 블록버스터 같은 비디오 대여점이 거뜬히 성업 중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비즈니스 모델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또 실업이 생겼고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던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떠나야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상권을 떠나고 이곳에 일하던 저임금 근로자들은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미국의 대기업들이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을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일할 사람은 많이 넘쳐나니까요.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높여서 지지율을 만회해보려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아마존 같은 기업은 좋은 타켓이 될 겁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를 압박해서 미국 사람 쓰고 미국 물건 사서 쓰라고 압박을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아마존 같은 유통공룡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제프 베조스는 안 그래도 워싱턴 포스트를 사들이면서까지 선거전에서 일방적으로 힐러리의 편에 섰던 인물이라서 트럼프를 더 자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혁신기업들의 순환은 단순한 개별 이벤트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혁신의 과정에는 항상 반동의 시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지금 전 세계는 반동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반동의 기운이 내세운 인물이 바로 트럼프일 수 있죠. 이들 혁신기업이 또 다른 독점을 낳고 그 독점의 피해를 본 다수를 정치인 트럼프는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현기증 날 만큼 많이 올라 있고 그 상승세의 혜택은 일부만이 나누었기에 트럼프에게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트럼프가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연시키고 성가시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성가신 상황이 나스닥의 변동성 확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시장에도 성가신 상황을 만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김동완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